기운이 좀 없어 보이세요? 민심 앞에 겸허해진 안징거리입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멘붕도 겪고 누군가 원망스러워지는 어떤 현상이 원망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제일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민생, 민초득 우리 부동산으로 짜증나고 그 다음에 LH 사태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2030 세대에 대한 분석도 되게 많던데 2030 세대들도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요구하는 어떤 교육비,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를 늘리는 정책들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경우도 등록금 환불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겹쳐지고 겹쳐지고 겹쳐지는 거죠 가랑비 어쩄듯이 거기에 여당이 보인 오만한 태도 또는 20대, 30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지 않았을까요? 겹쳐졌다 그것은 실망보다는 기대를 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어떤 원인이 이야기 되면 그 원인이 맞는 이야기인지 추미애 씨 검찰개혁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중도층의 민심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핵심 지지층이라든지 범진보 중에서는 180석이나 되고 정부 압도적인 질 받아 출범 정부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렇게 하나 제대로 보다가 윤석열이 끌려다니나 실망하신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찰개혁이 과도했다 검찰개혁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민심은 복잡하고 다단하고 여러 실망 요소들이 있었다 비평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백과정명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 저도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는 건 충분히 느꼈는데 저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법민 세력의 어떤 충고나 그런 경고를 던졌는지 궁금이 되돌아보야 되더라고요 저 역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괴로워하는 전쟁하게 느껴집니다 웃고 있지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노래 있죠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멘붕 상태 제가 수십 년 동안 오세훈 씨나 나경훈 씨 같은 사람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될 사람으로 투쟁이 오고 싸워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다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내년 또 선거도 있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고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독재 잔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짓을 해왔고요 오세훈 씨가 되자마자 하는 일도 벌어진 현상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단지들 특히 재건축 예정한 단지들에서 무슨 3억에서 6억 몇 억이 지금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네 결국은 항상 극소수 특권층 부동산 투기 세력 또는 어마어마한 실책이나 불로소를 노리는 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는 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재건축 단지가 집값이 뛰면 그것만으로 그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차피 못 들어가는구나 하고 청년도 또 한번 좌절했지만 더 큰 충격은 재건축 단지가 집값이 뛰면 그 인근에도 어? 저기도 뛰었는데 하고 인근 단지도 같이 뛰게 되는 겁니다 네 서울 전역이 불장이 되는 겁니다 음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임 시장이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신중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잡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드는 종부세는 더 강화돼야 됩니다 후퇴에서는 안 됩니다 집이 없는 청년들 중심으로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어마어마하게 시달립니다 네 박영수 후보가 통신비를 좀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했습니다 교통비를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볼륨이 교육비하고 주거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실망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수십 가지의 케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지고 난 다음에는 맞습니다 나는 공공임대주택에 사야겠다는 분들에게는 아주 빠르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분들이 있으며 집 살 수 있는 돈이 있거나 또는 빚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해버렸다는 네 거기에 대한 그런 허탈감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온천적 박탈은 아닌데 돈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빚을 내야 되는데 빚 내는 걸 굉장히 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무이자 박인선 후보의 공약처럼 무이자로 빌려줄 거 빌려주고 대출해 저리로 대출해 줄 거 대출해 주고 네 자산 형성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집 살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늘리는 근데 집 사는 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안전하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돌아가려면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 세대 또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수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대출을 조이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론의 보도나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왜 내가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됐지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2030 세대가 그 전에 2030 세대들보다 더 가난해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을 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인정하지 않을래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절한 반성도 필요한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런 식으로 그걸 애국하고 공격을 하는데 임대차 3법 같은 과감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젠다 예를 들면 세입자에게는 임대차 3법을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환불을 청년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주택을 좀 더 빨리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식으로 불만이 있는 고통이 있는 계층계층마다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재난용금도 2차 3차는 선별로 했으면 4차는 전국민으로 줬어야 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고생했는데 모든 국민이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도 힘든데 우리 집도 힘든데 나도 1년 만간 너무 힘들어 왔는데 마스크 값도 부담되는데 농어민까지 다 해도 천만 명이 안 될 겁니다 5천만 명 중에 일부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는 다수는 속상하죠 얼마나 제대로 사죄하고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각각의 계층들이 처해 있는 민생과 고충에 올인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돈으로 혼줄 문화가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 댓글로 혼내주고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에 착한 사람들은 돈줄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 입줄 저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혼줄을 내주는 입줄 근데 저는 마음이 매우 불겁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투표로 혼줄을 내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 민심 앞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어떻게 오세훈을 찍을 수 있지라고 저는 절망하고 절규하지만 오세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세훈이 거짓말한다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여당을 한번 혼내주하겠다고 말 먹었는데 저희들이 감히 어찌 그 마음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거고 무조건 존중하는 것이고 참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이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황골탈퇴하는 모습 혁신과 수의신의 모습을 보일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 방향이 맞는지 민생에 맞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